제발 나가지 말아줘 나가지 말아줘 나가지마 나가지마 어 고르렀어요 자 이 친구 은근히 도끼 있는데 저런 모습 아주 좋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전판에 좀 붙어 아 뭐야 아 망했다 이거 쟨 진짜 안되는데 완벽한 팽맨 카운트야 저거 호호호호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오케이 소화전 안으로 들어가는 플레이 그렇지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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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현승이 눈앞에서 반짝이고 있다 챙거 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반짝 반짝 반짝 어 내 사과 저거 뺏기면 진짜 가슴 아프거든 저거 반사벽 때문에 반사벽이요 반사벽 저게 반사가 됩니다 반사 저 짓거리 하면은 핵맨이 공격할 수다니 어긴 뭐가 없어 일로와 잡으면 돼 어 야 야 야 어 아 신이시여 아 아하 나하하 자 이거를 캐치해낼 수 있을까 아 진짜 저게 또 저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안 던질려 이제 머리통 위에서만 놀꺼야 머리통 위에서 아 안날려 안날려 아하하하하 암정이 걸려 저렇게 뻔한 암정이 걸리다니 친구 요우 가서 물어 물어 뜨다 자 잘봐요 제가 놀라운 플레이 보여드리지 놀라운 플레이 여기다가 놓고 아래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물에 밀려가지고 이게 가서 아 아깝다 1cm 1cm 모자랐어 1cm 이건 팩맨의 꿀팁이지 어허 네가 니를 종으로 갔다가 종 종 종 종 어허허허허 들었어 finances 텔레포트래 텔레포트 나 절로 하면 안되는데 잃을 수가 8연승이야 이제 두 번 이기면 땡인가 아주 좋아 그으 reag nicht 어때? 글쎄 넌 도대체 누구냐 너 이름이 뭐예요? 키...키...노...타...쿠야 키노...타...쿠 마리오 한번 해달라고 그럴까요? 만만한데 아마 마리오로 하지 마리오 음... 마리오 마리오 게임은 상당히 잘하는 편인데 왜 대난투에 마리오는 더럽게 못하는가 해볼까? 시...시...어우 에허허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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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맞았어 어 어... 이게 콤보 어떻게 쓰더라 마리오의 콤보에 대해서 아랫던지기였지 아랫던지기 너무 대놓고 망토 쓰는 거 같애 아 이거 잘 쓰는 사람 되게 잘 쓰던데 이게 망토가 반사기술이야 반사기술 타이밍이 은근히 어렵다는 사실 지금 처음 깨달았어 어 이 자식이! 어 페이크 날리는 거 봐 오케이 해볼까? 후우우우우우우우우웅 아아 안돼헤헣 안돼헤헣헣 안돼...헤헣 안돼요어어 내 가 왜 마리오를 마리오를 해도되 이겨 현란한 무빙을 업 다 피하면 돼 마리오 게임 하듯이 해 마리오 게임 하듯이 왜? 왜 Inspector 왜 나 이 캐릭터를 이렇게 못하지? 왜 난 쟤한테 유독 약하지? 저걸 왜 못피할까 저렇게 뻔한걸 랭힝! 랭힝! 호르르! 자 바이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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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녀석의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아하하하 좋아좋아! 오케이! 너 불에 약하구나! 으앗! 어! 안돼! 이 야식이! 오! 왓더! 오! 오오! 어어! 잠깐만! 잠깐만! 클났다! 이러면 어쩜 좋을까? 으앗! 끊긴다! 안된다! 영 좋지 못하다! 안돼! 40?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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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좋지 못해요! 오오! 이럴수가! 오오! 갓! 안돼!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렇게 되는 이상 2분을 버텨야되겠군! 좋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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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좋을까? 2분을 버텨? 서든데스까지 몰고가? 그래 휴! 저게 막아도 드럽게 아프단 말이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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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오오! 아... 이 저자식도 시작했어! 또 시작이야! 또 시작! 일로와! 일로와! 바이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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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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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들어와! 체력도 많은게! 들어와! 들어와! 하느님!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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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refriger아! 아! 그라치 κι! 마리오오오! 하하하하하 이거를! 어어… 세상에나… 이 자식 정말 아프다 진짜 너무 아팠다 마리오는 이제 드럽게 약하네요 쿠파가 해주자 마무리는 쿠파로 간다 한번만 이기면 땡이네 아주 좋아해요 아주 좋습니다 마리오 드럽게 약하네요 너무 약해 쿠파로 어떻게 하느냐 논개작전을 펼치겠습니다 이렇게 칼났다 이제 제발 고 좀 해줘 제발 고 좀 해줘 안돼 나갔다 안되는데 어 잠깐만 구현승에서 갑자기 내 꿀이 나갔어 어떡하면 좋아 오 좋아 좋아 되게 잘할 것 같은 관상에서 관상을 보아하니 완전 초고생 어 음 만만해 보이는데 저거 기본 기본 빈데 약해 보여 만만해 보여 오케이 고했다 구현승에서 끊기는가 가는가 해봅시다 커비 커비 어어 고수 고수 같아 잠깐 공격을 까먹었어 아하핰 아잠잠잠잠잠잠잠 공격을 까먹었어 공격 너무 긴장했어요 뿌왕 끌어 플란번 써 봐 뿌악 뿌악 헌 펀치 펀치 메 Tebe planets 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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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아악 그렇지 흐음 빠아악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어 잘해 어어 고수야 어어?? 어어 어어어 어 어어 아! 좋아! 으악! 아! 으악! 그렇지! 드롭킥! 으악! 한방만을 노리자! 한방만을! 그걸 위한 급하지 않소? 세상에! 저 팔도 급나게 짧은게 이 녀석! 그렇지! 음! 좋아! 10연승을 위하여! 10연승을 위하여! 지져버려! 오케이! 어! 안돼! 어! 안돼! 어! 안돼! 어! 안돼! 안돼! 어! 안돼! 어허허허! 큰일났다! 큰일났구만! 여기 뭐가 큰일나? 그렇지! 슈! 아! 빨라요! 스매시는 전해석이 훨씬 더 빠릅니다! 안돼! 깨질까? 안깨질까? 오! 이 녀석 봐라! 빈틈을 노리라고? 알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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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브레이스가 절로 나갔지? 버그다! 버그! 친구! 난 이겨야돼! 꼭 이겨야돼! 꼭 이겨야돼! 친구! 꼭 이겨야돼! 내 own지! 으아아악! 오케이.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안돼 다시 너 일로와 머리통으로 깨놓겠어 하하하하하하하하 그, 그, 그 연승이 깨졌어 구, 구연승이 으아 예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아, 젠장 아, 젠장 아, 젠장 카비 빌어먹을 카비 한 마를 한 마로 깨주마 일로와 매너채팅 부탁드려요 나도 승질나 미치겠지만 아하하하하 젠장 아우 젠장 으, 젠장 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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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놈이 아오 만두같이 생긴게 함마 하하 여러분 성질나 납작콩해주겠어요 납작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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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이녀석 얍삽 있어요 얍삽이야 얍삽이 어 타비 발언도 안되고 비방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착한 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되는게 되게 많아 이 채팅만 땅이야 어 뭐야 저게 대쉬 공격이 되게 길어요 히모시거 으음 으음 빵냐 홈런 흐하하하하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어어 어어 우아 그렇지 그렇지 어 머리통 그냥 으깨버리라 어메어메어메 야비라니 야비라니 얘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에요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뚫어봐 이 자식 이 자식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아아 너 더 더 패야되겠어 넌 넌 아직 죄값을 치르지 못했어 일로와 하하하하 더 일로와 일로와 아주 그냥 어 납작홍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해요 일로와 한번도 안죽었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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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9연승 어쨌어 일로와 한마맛을 톡톡히 보여주겠다 역시 디디밖에 없다 한마맨 밖에 없다 루키나 그런 캐릭터 모른다 어 구름이다 구름이 쟤도 OP암 사기암 구름이 구름 구름 우와 이거 내가 자꾸 실수로 쓰는 거거든요 자꾸 맞아 숙싹숙 굴러다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얘한테 되게 많이 잡았어요 저 자식 클리어 부금을 들은 게 도대체 몇십 번인지 그래서 트라우마가 좀 있어 겁나 세단 말이야 너무 아쉽구만 너무 아쉽구만 아 잘 안맞네 오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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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간을 잘 보셔야됩니다 간 간 간 조심해야돼 조심해야돼 저 상태가 공격 강화 상태에요 아퍼 맞으면 진짜 아프다고 오옷 호 그렇지 으아아앙 끔아앙 확 흐하하하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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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한번 더 아깝다 여기서 동기여진 해버리면 개이득 푹 안 돼! 어어! 이야! 죄송합니다! 자폭을 해야돼 자폭 내가 이길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너무 뻔하게 전략이 다 드러났어! 어 안 올라그러네 자꾸 휴휴휴 아싸! 뺐다! 좋아 죽었네? 어 살았다 제 체력이 181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살 떨려라 어 살 떨려 아 살 떨려 어하하하하하하änge 내가 어째소 성게를 아이.. 성게 perdu 으악 치 어어어어어어 바보 convore 자칭 어 좀 올라 ho 갑시다 자식아 자 얌사비를 알아냈다 이건가 오케이 아 진짜 성계가 개트롤을 잘해 정말 야 이거 어쩐 좋지 아 진짜 아 진짜 사망 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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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대단하구만 살았어 아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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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대로 가지도 못해 죽었다 살았다 오케이 아 좀 즐기긴 하네요 정말 아 니가 오세요 무섭게 진짜 모니터 그렇지 저 녀석에 잡기는 맞아도 돼 맞아도 되기 때문에 막기 위주로 한번 해보자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니가 오세요 아 아 진짜 아 어 18초 18초 자 깜두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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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멋대로 굴러갔어 이 배경음을 정말 듣기 싫었다고 이 계집애 같은 녀석이 저 녀석을 이기기 위해서는 진짜 이 방법밖에 없어 응 디디디로는 많이 많이 어려운거 같아 다시 처음부터 그만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너 그것만 쓸거냐 아오오 싫다 아 과일까지 전해석이 뺏어갔네 아하하하 어 뭔 노래냐 히엑 오소소소소 얌얌얌 그렇지 오케이 사과 잡았어? 안돼 흠 그렇지 오호호호호호 좋아요 소화전 짤짤이 그리고 잡기 아 이런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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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60피인데 전해석 그거 맞으면 아마 죽지 아 이런 아 젠장 음 어 어 아 아 아 배경세계 트램폴린세계 동화가 돼서 아 지길 지길 에 젠장 젠장 어 아 아 아 저거 귀한건데 아 그렇게 써버리냐 아깝게 안죽어 안죽어 오케이 트램폴린에 죽고 트램폴린에 살고 응 휴 내가 너무 뻔하게 움직이고 있어 전해석 뭔가 간파를 한거 같아 어 항상 다가오면 무섭게 무섭게 다가오면은 뒷구르기를 씁니다 는거를 어 캐치해낸거 갔습니다 내 피가 왜이러지? 어 뭐지? 내 피가 왜이래 아 아 휴 휴 오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아 이 자식이 사과 어쩔거에요 오케이 됐다 오케이 갑자기 원거리 대중 갑자기 원거리 대중 오 휴 휴 아하하하 어쩔거야 여..여긴데 어어어어 젠장 어어어어 살았다 어 얘 은근히 심리전에 대가 아니야? 앙돼어예헤헤헤 도와져라 아아아아아아 아 더러워서 안해 진짜 아하하아아아하하하하하 아 아니 한번만 더 아 아 진짜 하하 저녀석 솔직히 잘하는구만 어 엄청난 고수구만 이거 한번만 더 너한테 막히네 그래 너한테 막히네요 너한테 솔직히 좀 되게 좋은거 같아 캐릭터가 좀 한풀이 좀 할까요 완전 게임에 놓지? 아 그럴까? 괜찮네요 그거 어 아 어따든지 흐헤헤 어음 나도 나도 안간다 엥 엥 어어 쟤장 저걸로 안맞는게 너무 어렵단 말이지 정말 흐으으으으음 아이고 비겼어 아이고 휴휴휴휴 어 어 안 돼! 어 왜 올라왔을까 사과 오 아우 이겨서 업계의 녀석 오 아 진짜 잘해 어어 진짜 잘해 너 프로게이머지 으으어줄 어어 으앗 빠르다 어어 가면 안되겠구만 아 나 으핳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메로너아 으아 메로너아 메로너아 메로너fry 아..... 아니 이걸 다 막아? 대단하구만 아 이 소화전 소화전에 그렇게 당하고도 소화전에 아직도 당한다 어떡하면 좋니 이 자식 펑펑펑펑 제가 스피드 빠른 캐릭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아재래서 반사신경이 아재요 아재 이녀석아 스피드를 다루는 그 능력이 없어요 이건말라 실수 어 제발 어 뭐야 어 죽었다 다뤘다 아 아 아 진짜 아 가슴 아프네 소화전을 쓰면은 손해보는게 나야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 컨너에서 밀리고 있어 장 ge 네 으아아악 에 Councillor mesa 으아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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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Liv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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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우 죽었다 이거 죽 olhar 어 허어 허무해 허무형 좋아요 게임앤워 melts 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자식이 쓰는 저거를 카운터로 한번 춰 보자 pues 흠... 이게 카운터일진 모르겠는데 해보자고 저거를 양동이에 담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아 지하고 싶은 것만하니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흠 아 이게 멀리 떨어져있으면은 차지하고 어 끝에 맞았다 어 아 으으 가까이 가서 때릴라 치면은 맞고 멀리 여기선 차지하고 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이거 도대체 근접전을 해야될 것 같고 가까이 가면 죽고 아 아 아 이거 은근히 자주 안쓰네요 제가 게임앤워치 꺼내니까 장풍 많이 안쓰는거 봐 똑똑해 똑똑해 아주 똑똑해 게임 게임앤워치 트 호호오오호호하하하 호호오오오오 hail prometit 키 찌 괜찮아 저딴 공격 한 대 맞고 날아갈 줄이야 어이C 어이 서럽다 서러워 어이 서러워라 어이 서러워라 어떻게 할까 아 어떻게 할까 아 아 지지아 이길 수가 안 되겠어 진짜 마지막 한 번 너 후우우우우우우우어 저 녀석한테 어마무시한 판수를 저봆어 음 아니아니 compliment 못 써본 캐릭터하면은 완전 지존 말릴 거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요ий이녀석 한번만 더 도주하겠소 깔끔하게 인정하고 도망가자 으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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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아 나도 심리전을 보여주마 그래 이렇게 나도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 와봐 이리와 들어와 들어와 아니 세상에 뭐 한거죠 뭐 한거야 승리에 취했어 취했다고 내 평타가 막히다니 정말 대단해 말아먹네 아주 말아 잡수셨어 잘 먹었어 한 번만 더 하면은 실드가 박살난다 여기서 계속 견제를 넣어야 돼요 그렇죠 일루와 기무시고 저 하늘의 별이 되어라 이겼다 이러고 나가 이러고 나가야 돼요 이래야지 저 친구가 이제 가슴 아파한다고 아 아 아 가슴 아프다 아우 가슴이 미워진다 이 자식이 이 자식이 구현승 끄는거지 아 그래 자 지금부터 다시 착실히 쌓아가는 거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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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천천히 아 나도 당해서 써보는 거예요 어 나도 더럽게 많이 당했단 말이야 제가 잡기 콤보를 많이 안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연습을 했는데 잡기 콤보를 왜 쓰지 않는가 잡기 위주로 한번 해보자 예로 쭉 가보자 롱맨이네 롱맨 찹쌀뜩 던지는데 엥 엥 엥 엥 어 알았어 점프 안할게 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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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좀 잘한다 어 잘하는 거 같애 어 아닌가 어 오 우호호호 우호호호호호 우호호호 우호호 우오옿 으아 아깝다 어 이 녀석 전혀 안쩌네 어 나 죽었다 아하하하 젠장 점프가 없었어 난 그냥 성게빨이었나 아 이런 슬픈데 슬픈데 아깝다 슬픈데 슬픈데 스스로 쓰는 스매시인데 어허허허허허 오오오오 좋다니까요 음 그래 이거 쓰려고 했는데 자꾸 스매시가 나간다고 근데 아까부터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어우.. 아니 뭐야 콤보를 왜 안 잃었소 후예cm 해라 오호 어허 와허 오우! 바이바이 롱맨! 조하 아우 아주 좋습니다 어휴 자 견제까지 깔끔했어 이번 판은 잘했다 아주 몹시 잘했스 2연승이다 자 다시 끝까지 가볼까 이쯤에서 좀 딴 거 하고 싶어 딴 거 저 자식이 저 뭐냐 아이템 집어던지니까 나도 쓰고 싶잖아 좋아 저도 한번 짤짤이를 마구마구 넣어볼게요 롱맨 한번 넣어내 붙었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엄청난 공방전이야 으오오아 어이 요녀석 봐라 아 엄청난 공방전 오케이 아 쫄깃해 아 좋은데 쨍거 나도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어 내꺼야 내꺼야 하하 내꺼야 그렇지! 그렇지! 자리 좋아 그렇지 후휴 터졌다 아 어디서 쐈요? 아이차 조심 그렇지 으으으으으음 제가 레이저를 좀 잘써야되는데 자꾸 까먹고 있습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쏘구요 피는 많이 깎았어 이제 날릴 수 있어 한번만 잡으면 잡을 수 있어 잡으면 돼 잡으면 잡으면은 킬이야 그렇지 그렇지 바이바이 로봇 어이 뭐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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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깎아야되 아이차 툭 고기 고기 정 뱀 뱀 칭 빔 아이차 들어와! 난 약자라구요! 들어와! 안돼! 내가 왜 들어갔을까? 팽이 가라! 팽이! 팽이만이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인 것 같아 우와! 피하는 거 봐! 오! 나도 잘 피했네 로봇의 주된 공격 역시 공중 이거지 공중 이거지 쓸까 말까 쓰자 아하! 아하하하 2단 점프는 좀 아니었어 좋고? 오?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어 후 후 후 후 후 ty 빠지고! 어아앗! 어... 어... 불안해라.. 수..수...수...수...수... 으으음... 발사아! 으으... 으으... 우... 잠깐만.. 잠깐만요 어어! 죽을뻔 했어! 어어! 죽을뻔 했어! 어.. 으악 안대 은... 에라 모르겠다 어허허허 trzeba 내가 아 내가 왜 컬러로백은 조그만더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아깝다 아 아깝다 진짜 잘했는데 정말 놀라운 명승부였어 오늘중에서 솔직히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쉽네요 진짜 진짜 나는 하마충인가 하마밖에 못쓰나 진짜 하마밖에 안된다 방금은 정말 아까웠습니다 집중력이 후반대니까 떨어지네 5분동안 활라치니까 어렵네 이거 다시한번 집중을 해서 어 주민으로 바꿨네 주민이네요 주민이네 으앙 먹어봐 먹어봐 레이저 먹으려고 주민했나보다 딴거 했네 오 잘한다 음 음 골라때리기 좋아요 음 음 음 아깝다 음 음 굿 음 하하하하 음 음 음 안먹혀 으아아아 갓갓갓갓 싸웁니다 싸웁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가련한 짓은 하지 않도록 하지 하하하하하하 아 이 녀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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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링군 갖다가 나를 이 녀석이 겁도 없어 겁이 겁이 없어요 어헤 내가 컴보를 못놨지만 겁이 없구만 정말 으악 안되 어어 어엉 오 오 하하하하 이 녀석 이 녀석 넌 이제 살아남지 어 정말 따끔하네요 아우 아우 따가워 어 뭐야 말로 날라가냐 뭐지 왜 반대로 날라가지 왜 반대로 날라가지 왜 반대로 날라가지 음 글쎄 아 확실히 요요요요요 똥돼지 펭귄을 고르니까 내가 이기네요 승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한 5연승까지는 일단 얘 해보고 그 다음은 팩맨하자 팩맨이랑 얘밖에 없어 진짜 안되겠어 오늘 하루종일 대난투를 할 수는 없단 말이오 빨리 10연승을 다시 노려보자 아까 끊기기에 진짜 너무 뼈아프다 어 진짜 뼈아프네요 이거 다른거를 못써요 내가 딴거 쓰면 완전 트롤이기 때문에 어 어 잠깐만 너 죽겠니 그거 죽겠니가 틀림없어 어 뭐지 어 뭐지 어 뭐지 어 뭐지 어 세상에 어 세상에 잘해 정말 잘해 괜찮아 나도 이제 한대도 안 맞으면서 1킬을 따내면 될 일 뭐가 문제가 되는가 문제가 되는가 안 그렇소 안 그렇소 아 너무 맞았군 친구 너무 맞았군 너무 맞았군 그렇지 어 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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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음 나쁘지 않아 컴버 왔다 컴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아쉽구만 요만큼 남았는데 요만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이틱! 현재는 조금 아쉬웠어 자 이녀석도 노리고 있는데요 알았어요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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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킥 제대로 맞으면은 많이 아퍼 어 죽었다 진장 굉장히 빨라요 정말 아 또 잘하네 아 이건 또 아 진장 팩맨으로 한 번 돼보자 이 녀석은 좀 너무 잘해 견제를 너무 잘한다 음